3.2.4.4 뒷발 좋았습니다 주재철 왼쪽 측면 왼발 크로스 헤더 참! 골딱! 1대 0 전환식 축구단 ved last-game 끝까지 마무리했던 윤주 선수였습니다. 일단은 김창수의 크로스 날카로워 두고 넘어지면서까지 뒤쪽으로 흘려보내줬습니다. 아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이어갔습니다. 이렇게 저는 크로스 장면에서 이 머리... 직면 연결 이강훈 크로스! 그러나 한 벌. 아 기회용! 자잠! 벗어납니다! 자 지금도 임예담인데 이 팀... 연결이 됐고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창원 입장에서는 임예담 선수 투입 이후에 왼쪽 측면의 공격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재권이 임예담에게 정확하게 연결시켜줬고 임예담의 왼발슛... 자 지금은 직접 슈팅을 때리기에는... 아 근데 홀을 찌우고 대현장! 저산합니다! 찍었어요! 결국에는 태현찬의 움직임이...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네 지금 이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시도했었고... 지금 그 과정에서 이 피키를 얻었는데... 피스를 올렸습니다. 한지원 천천히 갑니다. 한지원 슈팅! 최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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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창원시척 축구단! 요리를 tiếng Wolan! 자 이 골은 어쩌면 오늘 석잇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!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득점입니다.